반갑습니다 주식계인망돈스타 부유아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사이버원 종목인데 사이버원 종목은 크게 얘기하나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종목 즉 뭐냐 10,500원 자리면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 그러나 이거는 10,500원 자리면 매수해도 된다 저는 단기나 단타배매 급등종목 여러가지를 많이 보고 추세를 할 수도 있고 단타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래 하는데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단타빨리 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종목도 하나씩 보여주고 이제 추세 종목도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등락폭이 심한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올랐을 때 팔기가 좀 어렵다 일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랬을 때 이런 사이버원 같은 종목을 한다 이거는 그 다음날 종가에 보고 못 팔아도 윗고리를 달더라도 자기가 샀는 가격보다는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날 미련없이 좀 더 먹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아 그냥 뭐 많이 올랐네 장 끝나고 보니까 많이 올랐네 아 좀 아쉽다 근데 내가 고점에 팔았으면 진짜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윗고리를 좀 더 달았지만 좀 아쉽다 그래도 나는 그 다음날 그냥 미련없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가로 그 다음날 팔든지 장중에 팔려고 하지만 그냥 시가로 파는 게 제일 좋다 정신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 종목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좀 단타나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원하는데 나는 장중에 팔기 어려우니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걸어놓고 그냥 매수하고 그럼 매수됐으면 그럼 뭐 기다렸다가 그냥 파는 종목 뭐 그런 종목으로는 사이버원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사이버원은 10,500원 10,550원 요저 가격대면 충분히 매수해놓고 음 할 수 있는 가격대라서 지금 사이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이제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덜고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제 이슈 나올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이버원은 장투 단 뭐 좀 대응하는 단타가 좀 하기 싫은 사람은 사이버원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사이버원을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종목은 여러 종목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오늘도 뭐 종목 단타 뭐 내일 시단 때려야 되는 거 종배 때려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있는데 또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래갖고 그래서 뭘 여기까지만 오늘 세 종목 올려줬는데 그냥 분석 하나 하는 거 하나 해줬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아침에 좀 단타나 변동폭신한 거 하나 해줬고 조금 요거는 이제 좀 장중에 내가 이제 대응하기 조금 힘든 사람들이 하기 좋은 종목 요렇게 요렇게 세 가지를 총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유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